안녕하세요 라스카도르 입니다 자 오늘은 포뮬러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뮬러 2는 2014년 처음 시작된 레이스 경기로 전기자동차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기존에 모터스포츠의 다양한 환경문제인 소음공예와 배기가스로 인한 문제제기로 FIA에서 제시한 레이스 대회가 바로 포뮬러 2입니다 기본적으로 포뮬러 1 포맷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제작한 샤시의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자동차로만 경주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뮬러 2의 대표적인 참가팀은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DS 오토모빌, 아우디, 제규어, BMW, 니산, 마인드라 등 총 12개의 컨스트럭터 즉 제조사 팀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레이스라기보다는 각 제조사들의 전기모터의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아쉽게도 전기자동차 브랜드로 기대되고 있는 테슬라와 현대자동차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2021년에 열리는 ETCR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포뮬러 2의 머신 퍼포먼스는 전기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뮬러 2 2세대 레이스카 에보 모델 기준으로 280kg로 규정상으로는 포뮬러 1보다 아래 등급인 F3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최고 출력은 250kW로 정해져 있으며 차량 무게는 드라이버 포함 900kg입니다 포뮬러 1의 최고 속력인 370kg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속도이며 E는 F3와 F4 수준밖에 안되지만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g까지 움직이는데 2.8초 수준으로 굉장히 빠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F1의 제로백은 2.6초 이내로 더 빠르다고 합니다 포뮬러 2 드라이버가 되려면 FIA 공인 대회에서 3년간 성적에 따라서 이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3년간 총 20포인트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F1 경기를 나갈 수 있는 슈퍼 라이센스를 소주하거나 이전 포뮬러 2 레이스 대회에서 3번 이상 탐가한 드라이버라면 자격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 라이센스를 위해서는 FIA의 포뮬러 2 자동차 특별 교육 세션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인지 몰라도 전직 F1 드라이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브루노세나, 넬슨 피켓 주니어, 브랜든 하틀리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나 F1에서 활약하지 못했던 장 에릭 베르뉴은 DS 오토모빌 팀인 DS 테치타 소속으로 현재 포뮬러 2에서 유일한 두 시즌 연속 챔피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뮬러 2는 특이하게도 매년 11월부터 시작하여 다음해인 7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자동차 경주는 3월부터 시작해서 그해 11월쯤 끝나며 포뮬러 1 같은 경우도 2021년 기준으로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총 23라운드가 경기가 열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포뮬러 2는 이프릭스라고 해서 약 12번에서 14번의 레이스가 열리며 레이스는 보통 2주에서 4주 사이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합니다 포뮬러 2의 가장 큰 재미는 바로 서킷에서 열리는 경기가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를 달리는 시가지 서킷이라는 점인데요 도심에서 열리는 몇 안 되는 레이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뮬러 2는 F1과 동일하게 1위는 25포인트, 2위는 18포인트, 3위는 15포인트, 4위는 12포인트, 5위는 10포인트, 6위는 8포인트, 7위는 6포인트 이렇게 진행이 되며 본선 순위에 따라서 매 시즌마다 점수를 누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선 1위를 하는 줄리어스 베어 프로포지션을 획득할 경우에는 3포인트를 추가로 획득 가능하며 상위 10위권 드라이버 중 가장 빠른 패스티스 랩을 달성한 경우에는 추가 1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당 최고로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총 29포인트로 각 시즌은 드라이버 챔피언십과 팀 챔피언십으로 구성되는데요 드라이버는 시즌에 획득한 총 포인트 합계로 결정되며 팀 챔피언은 팀 드라이버 2명의 포인트 합계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포뮬러 E 경기는 보통 2일에 걸쳐서 레이스가 진행되는데요 F1은 금요일 연습추행, 토요일 예선, 일요일 결승 보통 3일에 걸쳐서 이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포뮬러 E는 도심을 막고 경기하는 시가지 서킷이기 때문에 보통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 일정으로 끝이 납니다 금요일에는 쉐이크다운이라고 해서 차량 출력을 절반 수준인 110kW로 제한하여 차량 상태를 체크하고 시가지 서킷을 체크하는데요 항상 돌던 서킷이 아닌 실제 도심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이 쉐이크다운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체지에 따라서 2일간 도로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쉐이크다운은 생략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는 두 세션인 45분과 30분으로 나누어서 연습주행을 하는데요 쉐이크다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최대 출력인 250kW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경기에 준하는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 1시간 동안 예선 경기가 열리는데요 퀄리파잉으로 드라이버가 레이스를 시작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장 빠른 드라이버가 첫 번째로 출발하고 가장 느린 드라이버는 맨 뒤에서 출발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6대 차량으로 구성된 4개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각 드라이버에게는 6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상위 6명은 줄리어스 베어 폴 포지션을 위하여 다시 슈퍼폴 아웃을 진행하는데요 선수들이 차례대로 한 명씩 진행하며 상위 6명 중 가장 느린 선수부터 먼저 출발하는 방식입니다 각자 한 랩을 돌아 가장 빠른 선수에게 줄리어스 베어 폴 포지션으로 3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경주 중에 가장 빠른 패스트랩을 달성한 선수는 1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딩 스타트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총 45분 경기가 열리게 되며 45분이 지나고 선두 차량이 결승점을 통과한 뒤 한 바퀴를 더 돌면 경기가 끝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레이스 경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포뮬러 2만의 재밌는 경기 규칙이 있는데요 2018, 2019 시즌에서 새롭게 추가된 어택 모드는 경기 스타트 이후 3렙부터 코너 안쪽이 아닌 좀 더 느린 코너 바깥쪽에 위치한 액티베이션 존을 통과하면 25kW의 추가 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게임에서 보여주는 방식을 실제 레이스에 적용한 재밌는 규칙이고요 보통 레이스는 아웃, 인, 아웃 레이스 레코드 라인이 가장 빠르다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추가 출력을 줄 수 있음으로써 레이스에 변이성을 줄 수 있는 레이스에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포뮬러 2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규칙은 바로 펜 부스트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관객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재미있는 방법인데요 레이스에 펜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 부스트는 레이스 6일 전에 SNS로 팬들이 직접 투표하여 경기 15분 전에 마감되며 실시간으로 득표율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공정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뽑힌 상위 5명의 선수는 경기 중반이 넘어가는 시작 22분부터 단 한 번 5초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스트를 얻게 되는데요 어택 모드와 다르게 드라이버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경우에는 머신의 헤일로가 퍼플 색상으로 바뀌면서 경기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뻔한 레이스가 아닌 팬들이 직접 레이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펜 부스트는 드라이버들이 경기장 이외에서도 팬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포뮬러 2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포뮬러 2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컷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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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